뒷쪽으로 흘러갑니다. 따뜻한 김영현, 김영현. 따라가죠, 김영현. 뒤에, 뒤에, 뒤에. 잡았다, 잡았다. 김영현, 김영현. 김병현, 아깝습니다. 김영현 선수 칭찬해 주고 싶네요. 지금 골밑이 부여있었거든요. 김병현 아쉬운 찬스. 나이스, 나이스. 만회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수비. 반대, 반대. 김병현 헤딩으로. 공간단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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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택. 공 지킵니다. 이봉주가 비어있어요, 이봉주 비어있어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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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줘, 올려줘. 양균요. 반대, 킥슥하게. 골키버 정답입니다. 점점 어쩌다FC 축구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주, 봉주 내려와. 봉주 내려가라고 그러죠, 이봉주 내려가라고 합니다. 우리 안감동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경기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아직. 반대. 업사이드 아니네요. 스페인자 슛. 킥범유. 업사이드 아니네요. 스페인자 슛. 킥범유. 슛벗대로. 역시 아빠의 힘. 지금 공룡축구에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반대쪽으로 헤딩. 뒷쪽으로 흘러갑니다. 라스트 보이, 라스트 보이. 끝까지 해줘야죠. 양심. 천천히, 천천히. 형철. 침착하게. 진정호 쪽.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뒤에 가죠, 뒤에 가죠. 나이스. 천천히, 종호. 힘들잖아, 천천히. 종호. 다리 떼지 말고, 다리 떼지 말고. 드로잉밟지 말고. 드로잉밟지 말고. 그렇죠. 왜? 방향이 달랐잖아. 방향이 있어? 내려가, 알았으니까 내려가. 나중에 가르쳐줄게, 그거.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공주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집중해야 됩니다.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흘러집니다. 중간에 걸렸어요. 영욱철, 역수. 막내입니다. 중간에 잘렸죠. 오른쪽 측면에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이건 우리가 수비를 잘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 영원아. 잘하고 있어. 주영이 형. 슬롱, 슬롱, 슬롱. 전반전이 거의 지금 시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1, 2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병현. 용병, 김병현. 여홍철. 우리 전반전에 좀 많은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멋진 모습 살렸습니다. 여홍철, 여홍철. 위에서 살았습니다. 여홍철. 살아있을만합니다. 이동주 올려주고 올려줍니다. 김경현. 용병, 김영현. 용병, 김영현. 용병, 김영현. 용병. 아깝습니다. 야, 이거 죽은 게 알맛나네.